사라진 점심시간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이야기 그날은 확실히 점심시간 끝나고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모일 예정이었다 나는 점심시간 내내 친구와 교실에서 수다를 따며 시간을 보냈다 문득 어쩐지 조용하다 싶어서 주변에 둘러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친구도 같은 걸 느꼈는지 주변을 돌아보다 깜짝 놀라 외쳤다 어? 왜 벌써 2시지? 병력이고 뭐고 당황해서 체육관을 뛰어갔다 다른 반 아이가 체육관 문앞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다 아, 쟤도 늦었나 보다 싶었다 나와 친구도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? 라고 잔뜩 혼이 났지만 스스로도 예어를 모르겠다고 알을 수밖에 없었다 방안이 선생님은 더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반에서도 지각한 아이들이 달려왔다 그것도 몇 명씩 연달아서 최종적으로는 30년 가까이 됐던 것 같다 늦게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왜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정신을 차르니까 집업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친구처럼 다들 자기 교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지경이 되니 화가 잔뜩 나였던 선생님도 늦게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것 같다 결국 어양부영 다들 체육관으로 들여보내는 걸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됐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졌는데도 단 선생님들조차 아르치지 못하다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정교생이 모이는 집회 때는 전원이 뭐였는지 꼭 세워보곤 했었는데 종종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조화였는지 궁금해지거나 한다 카마카쿠시라는 건 이렇게 시간을 벗어난 뒤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? 잠시만요 조선주기